잠재성이 보이는 곳 기대하도록 하겠다 날 얕받다간 값을 제대로 치게 된다고 이번 챔피언입니다 이번엔 탱탱탱! 탱탱하니 미리 고고. 오랜rons writes뎅 라크스탭! ㄷㄷ ㄷㄷ ㅇㅋ ㄷㄷ 경량 확장 탄창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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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실드를 찾았다 히트실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히트실드 히트실드 Fragen 히트실드 캐트를ence 택 Bom én ㄷㄷ ㄷㄷ 터뜨려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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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는 회수하겠어 저기 멀리있다 저쪽으로 치료중이야 공격받고 있어 저쪽에 한 놈이 있다 네 돌파한다 못 꺼주마 그래서 내려가 주소 그 날은 도전 어 엑 도전 돌파 엑 뭐 ㅋㅋ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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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는 어? 적도가 그지 네 또 저지역을 보고 있다 하긴 멀군 드론 감시는 이쯤 하지 이제 됐어 드론 시점으로 전환할게 좋아 적 위치를 찾았다 아잇 저쪽으로 가자 드론을 거두겠어 여기 전투에서 탈퇴한 적은 계좌입니다.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.